오늘 내기 가슴을 환불해가 보라찌면 그들밤 오묘한 그대의 모습을 틀어놓고 아름다운 영혼을 뺏기고 그대의 마주셋이 반짝이 취소 정신이 형 좀 차이져버려 다 같이! 다 우리의 한 일을 낼 수 없어 신선이 자연스레 거듭만 다 같이가 나갔잖아 날 안 돼 해줘 오오오오오 그대가 살고 있는 곳을 나 안고 오길 데려다와서 오오오오오 날이 잊지 않고 특별한 날이 품이 그는 날이 시간을 했어 더 없어 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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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이 일어나고 사랑해 주지 말로 오오오오오오오 다 같이가 나갔다니 오오오오오 DO8 Natur 독일 상담 어린 걸 있는지 어린 걸 안경 진짜로 dude까지 마주 뭘 Leno 올 no 본격ibel 오우! 오우! 내 약살 풀리는 곳에 나로 함께 새가봐서 한증이 지나도 지찰봐서 우리의 시원에서 벗어나지 말아줘 지키려도 사라지지 말아줘 어, 내 맘에 다름에 아름다운 사람이 각각 곳을 헤맬다야고 길을 잃어버린대로 누구보다 솔직한 나의 맘을 타는 거야 소용히 눈에 띄는 봄지 까맣고 부드러운 눈이 내 맘을 알 수 없는 타니까 내 맘에서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내 맘에서 덕분에 끄지않게 오오오오오오 다시 향해 소망이콘 마지 마가져 아 synt피에 맘에 살아지신다고 좀 오오오오 좀만 서지 다 한글세는 배로 내게 짓나 네가 네 네 네 싱가포르 싱가포르 땡큐 싱가포르 땡큐 엔컬 싱가포르 땡큐 땡큐 이제 콘서트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We are coming to the end of the concert 아 우리 멤버들을 스무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 the last one let's hear from our members Let's hear from our members 어 누구 생일을 추간드래 김일성의 생일 생일 주ода 모두 아으alu 아아 암말시간 안녕하세요. 생일도 많이 남았는데, 싱가포도에 계신 엑소 여러분들께서 제 생일을 직접 축하해 주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제 생일이 좀 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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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소엑